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굵직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외신들을 봐도 APEC 회담에서 사인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속 좋게 풀어나갈 것으로 지금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력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좋은 소식이죠. 한 1년 반 이상 지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반복을 했는데 이번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협상 가능성도 좀 있고 그나마 1, 2,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1차 때 지금 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금융시장, 금융업종, 금융업이죠. 금융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 개방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와 어떤 블럭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봐서도 최근에 기업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협상의 가능성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 2, 3단계 역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술 이전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2차 후한 때나 가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것만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하다 보니 11월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다만 또 새롭게 변수가 될 만한 것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최근 들어서 방송을 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CME 패드워치에서는 90% 후반대로 금리 인하한다고는 하나 약간 기류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7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미 한 얘기가 좀 있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이클은 미드 사이클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라는 게 확 둔화됐다가 확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 현상들이 과거 90년대 중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 폭을 보면 한 3번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쯤으로 일단은 마무리 지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게 파월의 생각인 것 같고 그거는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가 들쭉날쭉하지만 무역 협상까지 진행이 된다면 아마 굳이 소위 보험성 인하라는 것조차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나쁜 소식이냐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좋고 안 내리면 나쁘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한 번이나 이후에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미 많이 접었고 그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는 데 대한 FMC의 어떤 자신감을 반영하는 행동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11월 달에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설사 금리 인하 한 번하고 추가적인 인하 시그널을 안 준다고 해서 나쁜 소식일 거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쯤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경기 지표, 경제 지표에 굉장히 의존적인 형태의 정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단번에 이렇게 막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장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실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그런 걸 반영해서 경기가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게 연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확장 사이클이 좀 짧고 나빠지는 내년도 말 정도쯤이 다시 한 번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 중간에 금리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길게 시간을 두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면서 연준이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면서 한 내년 그러면 하반기쯤 다시 한 번 정책적인 뭔가 스탠스를 취할지도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짚어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금리 인하에 막 목매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아갈지는 않고 긍정적인 전망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좀 더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SCI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항상 이게 새로운 기회로 또 활용됐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말 증시까지 좀 어떤 뷰와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일단 MSCI 관련된 이슈는 많이 반영이 됐어요. 5월달, 8월달에 많이들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이긴 뉴스이나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상대적인 부진을 겪어왔던 요인 하나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고 글로벌 교역량 중에서도 이게 서로 간에 중간제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완화가 된다는 점은 좀 이전과는 달리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연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사실 혼자서만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환율을 조금 위안화를 조정하는 방식도 아마 이번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업을 개방하고 환율을 조정하게 되면 사실 위안화 강세 압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의 위안화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외국인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면 그거의 반대 현상이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이미 그것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오늘은 비록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을지라도 추가적인 상승도 대략 시장 기준으로 보면 4, 5%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화 강세로 우리도 우리 시장도 어떤 환율에 대한 모멘텀 수혜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이와 관련한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제가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우선 한창 사던 때랑은 탄력이 좀 떨어져서 물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연말까지는 좀 슬로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주로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미 물량을 채웠다면 조금 슬로워해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물량들은 내년에도 계속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 투자는 줄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량으로 보면 사실 국내 주식 투자도 늘리고 해외 투자는 그것보다 더 빨리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나 이런 데 수급에 우려가 좀 있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떤 매도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바로 직전에 쫓아가서 못 샀다가 급하게 채우는 현상들이 연기금 쪽에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매수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말씀해 주실지도 궁금한데 코스닥과 바이오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코스닥 올해 안 좋았죠. 그렇죠. 특히 바이오 때문이죠. 상반기 때는 IT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만 IT가 먼저 좀 돌아섰고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환경은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 기업 쪽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해소되는 과정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할 거로 봅니다만 업종을 좀 이렇게 좁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T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나 또는 최근에 조금 다시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엔터나 또는 게임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이오 자금이 그냥 바이오 자금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IT나 엔터 게임주로 좀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이미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아직도 그런 현상은 좀 더 진행돼야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 엔터 그리고 게임주 IT 계속 관심 있게 오늘도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전략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11월에 안전 자산이냐 위험 자산이냐 오늘까지 분위기 보면 위험 자산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렇죠. 전망에 기초해 보면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올려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안전 자산, 위험 자산의 비중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한 중간 정도를 안전 자산 반, 위험 자산 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한 7대 3 정도로 위험 자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높여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초로 시장의 성격을 예상을 해보면 이거는 경기 민감주가 반응해야 될 시장이거든요. 결국은 미중 무역 급성에 괜찮아진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좀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를 전반적으로 조금 바닷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경기 민감주가 가장 탄력 있게 반응하죠. 경기 민감주 중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사실 IT예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시클리칼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교육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조선업종 쪽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밖에 전체를 다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직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계 관찰해보면 여러 그런 은행들이 그런 게 관찰되는데 그런 은행들은 배당주의 매력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 위험자산으로 가되 특히 증시로 가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공격적인 부분은 경기 민감주 조금 그 중에서도 방어적인 일부 은행주를 편입시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조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연말로 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지금으로서는 더 높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과 또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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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